도깨비와의 방귀 시합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보릿고개 때는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기도 하고 봄나무를 캐어 멀건족을 끓여 먹으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봄날 내내 허기에 지쳐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부항이 든 것입니다. 부항이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은 근심에 쌓여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꽁보리밥만 먹어 이 집 저 집에서 힘없이 끼어대는 아이들 방귀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 송영감 댁에서는 남들과는 달리 힘있고 커다란 방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집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뀌는 방귀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방귀를 얼마나 힘차게 뀌는지 한밤중에 자던 아이들이 깨어나 올 정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가까운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선반에 얹어놓았던 항아리가 떨어져 깨지거나 부엌 찬장에 기름병이 깨지면 송영감 댁으로 몰려와 깨어진 항아리나 기름병 값을 받아갔습니다. 송영감 댁 새 며느리는 부끄럽고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귀를 뀌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참으면 방귀가 더 잘 나오고 소리는 더욱 컸습니다. 그때마다 마을 몇 집에서는 잠자던 아이들이 놀라서 깨어 울었습니다. 또 항아리가 선반에서 떨어져 깨어지고 부엌 찬장에 그릇들이 깨져 마을이 벌집 쑤신 듯 소란스러웠지요. 이 소문은 도깨비들이 사는 설봉산까지 퍼졌습니다. 왕뿔 도깨비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방귀하면 우리 도깨비들이여요? 도깨비들 가운데 대장인 왕뿔 도깨비는 설봉산 도깨비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아랫마을 대장장이 송영감의 며느리가 우렁찬 방귀를 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자신만만한 우리 방귀를 송영감의 며느리에게 빼앗길 수 없어. 송영감의 새 며느리에게 대적할 만한 방귀 선수를 뽑아 정식으로 도전을 해보려는데 어떨까? 왕뿔 도깨비의 연설은 다른 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좋습니다. 도깨비가 사람들한테 져서야 되겠습니까? 도깨비들은 모두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도깨비들의 시합은 보름달이 떠오른 날 시내가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느라 설봉산 도깨비들은 바빴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보리밭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오르는가 하면 물을 씹는다, 엿기름을 먹는다, 방귀끼기 대회 준비에 떠들썩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방귀 뀌기 대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할수록 방귀는 크게 낀다. 도깨비들은 뱃속에서 소리가 나도 몸을 뒤틀며 행여나 조금이라도 방귀가 새어나갈까봐 걸음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드디어 방귀끼기 대회에 나가는 도깨비 선수를 뽑는 저녁이 되었어요. 얼굴을 찡그린 도깨비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왕뿔도깨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준비 단단히 했겠지? 네. 도깨비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힘을 주어 말하다가 방귀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좋다. 한 줄로 서서 시작해보자. 먼저 반골 도깨비. 네. 어서 뀌어봐. 새말도깨비. 네. 왕뿔도깨비가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도깨비들은 온 힘을 기울여 참아왔던 방귀를 뀌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동안 냄새가 지독해 모두들 코를 꽉 막고 있었지요. 왕뿔도깨비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도깨비. 네. 에이 너도 틀렸어. 이 정도로는 송영감댁 새댁을 이길 수 없어. 잘하던 일을 왜 이리 못하지? 그러면 대장님께서 뀌어보시죠. 절구꽁이 도깨비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왕뿔도깨비는 산 너머 떠오른 달을 보며 가슴을 폈습니다. 쉼호흡을 하고 서서히 손에 힘을 주었지요. 방귀를 힘차게 뀌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힘찬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 소리인지 온 산이 들썩였습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큰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깨어나 울고 선방과 찬장 항아리는 모두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송영감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다간 집들이 다 무너져버리겠소. 숨어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방귀는 제가 낀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불어온 바람에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으악 먹은 게 다 올라오네. 사람들은 코를 막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냄새를 따라가 보자고.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언덕 하나를 넘고 언덕 두 개를 넘자 냄새가 설봉산에서 흘러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시락 소리와 함께 더벅머리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봐 아랫마을 사람들 우리가 전할 말이 있어. 송영갑 내 며느리에게 우리 대장님과 방귀 뀌기 시합을 하자고 전해줘. 방귀 뀌기 시합? 우리 대장님이 이기면 마을에서는 메밀묵을 새함지 쏘기로 하고 대장님이 만약에 지게 되면 새함지만큼 돈을 주겠어. 시합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장인 왕뿔도깨비는 일주일 내내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또 밥을 먹고는 꼭 물을 한 보리씩 날로 먹었지요. 행여나 방귀가 셀까 봐 조심스런 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랫마을 송영감댕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힘차고 우렁찬 방귀 한 방을 꿰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시합은 개울 옆 뚝방에서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왼쪽 뚝방에, 마을 사람들은 오른쪽 뚝방에 모였습니다. 공평한 심사를 위해 두 명의 선수는 냇가 가운데 옷을 걷고 섰습니다. 준비, 시작! 힘차고 우렁찬 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어요. 이겼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송영감댕 며느리가 이긴 것입니다. 송영감댕 며느리의 반대편에 서 있던 도깨비들이 며느리가 낀 방귀에 모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도깨비들은 며느리 방귀에 십리쯤 공중에 둥둥 떠서 날아가 버리고 도깨비들이 서 있던 뚝방은 무너져 개울물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물론 왕뿔도깨비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있는 뚝방은 아주 멀쩡했지요. 냄새가 지독해 마을 사람들은 코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뿔도깨비는 쓸쓸하게 돌아섰어요. 다음날 도깨비들은 하는 수 없이 새함지의 돈을 송영감댕에 주었습니다. 무너진 뚝방도 다시 만들어주었습니다. 돈 새함지는 마을 사람들의 보릿고개를 수월하게 넘기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 가끔 항아리가 깨지거나 석가래가 주저앉아도 송영감댕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방귀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은 아이들은 방귀 소리에 밤에 깨어나도 울지 않았답니다. 검둥개 이야기 옛날 옛날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서 서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곳에 당수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집을 당수나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수나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이들에게는 태어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집 올 때 검둥개 한 마리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검둥개는 이름이 수리였어요. 털빛이 검고 몸집이 송아지만 했습니다. 영리한 데다가 주인을 잘 따라서 젊은 부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집 안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거나 말썽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고양이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라고는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쫓거나 뒷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주인의 화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고양이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안되겠어. 저놈의 고양이를 죽여야지. 그러자 아내는 손을 내쫓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말썽을 부리긴 하지만 저한테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식구예요. 아내는 수리뿐 아니라 고양이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반대하고 나섰지요.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 돌아온 부부는 저녁을 먹으려고 밥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어놓은 밥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어요. 고양이가 또 가져다 먹은 것입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남편은 마당에 웅크리고 있던 고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안고 집 뒤에 있는 당수나무로 갔어요. 그는 고양이를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나뭇가지에 묶인 고양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당수나무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고양이를 죽일 셈이에요? 그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 일에 참견하지 마. 남편은 분노의 눈길로 고양이를 놀아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여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양이는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고양이 시체를 뒷산에 가져가 태웠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살펴본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왼쪽 다리에 갑자기 왜 그래? 눈을 비비고 아기를 들여다보던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기의 왼쪽 다리에 고양이 털이 도다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고양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고양이가 한을 품고 죽으면 복수를 한다더니 젊은 부부는 두려워졌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어요. 그 뒤 두 사람은 아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먹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연불 소리가 나더니 낯선 스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길손이오만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가자 스님은 아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양이에게 앙갚음을 당하고 있구만 얼마 살지 못하겠어. 남편은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단번에 알아맞히는 걸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스님, 아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검둥개 한 마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라면 이 집에 닥친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밤까지 검둥개를 잘 먹이십시오. 힘을 써야 하니까 삶은 닭을 수백 마리쯤 먹이세요. 잘 알겠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자 부부는 장터에 가서 닭을 수백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커다란 솥에 삶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닭이 삶아지는 대로 수리에게 주었습니다. 수리는 수백 마리의 닭을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리가 혼자 마당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밤을 꼬박 밝힐 생각이었어요. 자정쯤 되었을 때 갑자기 수리가 맹렬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작은 불덩어리가 마당 저편에서 굴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불덩어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양이 형상이 되었어요. 당수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고양이였습니다. 불덩어리는 엄청나게 커져서 집채만 해졌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집을 향해 굴러와 집에 불길이 번졌지요. 부부는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야 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불덩어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불덩어리를 향해 짖다가 불덩어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불덩어리의 목덜미를 물어 뜯었지요. 수리와 불덩어리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웠습니다. 수리의 몸에도 불이 붙어 털이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 밖으로 나와 불타는 집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외쳤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방 안에 아기를 두고 나왔어요. 뭐라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이 저렇게 타고 있으니 아기를 구할 방법이 없네.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리와 불덩어리의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리의 날카로운 공격에 불 덩어리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수리는 냇가에 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리는 불길을 해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그 아기를 입에 물고 집 뒤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당수나무가 서 있었어요. 수리는 당수나무 옆에 아기를 내려놓고 아기 곁에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집어삼키던 불길은 곧 꺼져버렸어요. 여보, 당수나무 밑에 아기가 있어요. 수리가 구해주었나 봐요. 집 뒤편으로 돌아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기는 불길에 휩싸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멀쩡했어요. 엄마, 아빠를 보자 방실방실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고양이 귀신인 불덩어리와 싸우고 아기까지 구하고는 저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수리의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리가 없었다면 아기를 잃고 고양이 귀신에게 보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부부는 수리를 당수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왼쪽 다리에 도단하있던 고양이 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게 되었어요. 당수나무는 밑에 수리가 묻혔다고 수리 당수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리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수리의 넋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당수나무 집 아기를 살렸듯이 우리 아기도 살려주십시오. 아기가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수리의 무덤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는 커다란 돌탑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수리 당수나무를 찾아 정성껏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구한 여자 옛날에 최씨 성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18살 때 남편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최씨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살 것을 맹세했지요. 방아를 찍고 물을 길러주고 받은 품삭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간혹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음식을 좌우에 늘어놓고 시아버지께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쪽은 김치이고 그 위는 생선이니 제가 나가더라도 시장하면 여기 차려놓은 음식을 더듬어 잡수세요. 이처럼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함으로 이웃사람들이 모두 최씨의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최씨의 친정부모는 딸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자식마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딸을 억지로라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이렇게 속이고 딸을 불러오게 했지요.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 소식을 접한 최씨는 이웃사람에게 시아버지의 밥을 챙겨달라고 정성스럽게 부탁한 뒤 밥비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위중하다는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최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어요. 내 나이가 스무 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면서 의지할 자식조차 없이 청춘에 보낼 생각을 하면 내 간장이 다 녹는 듯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신랑감을 구해놓았다. 내일 혼례를 치르도록 했으니 부디 임 어미의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최씨는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의 부모는 몹시 기뻐했지요. 최씨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의 거리는 80리 정도 되었는데 20리 20리쯤 걸어가자 발이 부릇 터서 더 이상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첫 번째 고개 이르니 커다란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어서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시댁에 갈 생각에 최씨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너는 영엄한 동물이니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네가 무섭지 않다. 나를 해치려 거든 어서 빨리 나를 물어라. 최씨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자 호랑이는 여러 번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 앉더니 이윽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최씨는 호랑이를 보고 말했어요. 연약한 여자가 깊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듯하구나. 내가 네 등에 엎여도 되겠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최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 목을 껴안았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눈 감착할 사이에 시댁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최씨는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나를 업고 달리느라 피곤하고 배가 고플텐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염소 한 마리를 줄테니 물고 가도록 해라. 최씨는 곧 염소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염소를 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며칠 뒤 이웃 사람들이 말을 전했습니다. 왠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려 병력 같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있다네. 어찌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굶주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대. 최씨는 그 말을 듣고 혹시나 그날 밤 자신을 태워준 호랑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는 바로 그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는 그 호랑이 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최씨가 앞으로 나서며 호랑이를 불렀어요. 네가 며칠 전 밤에 나를 태워준 그 호랑이니?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씨는 호랑이를 구해주기 위해 이웃사람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 호랑이는 비록 사나운 짐승이지만 제게는 어진 짐승입니다. 만일 저를 위해 호랑이를 놓아주신다면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땅히 그 값을 쳐서 마을에 드리겠습니다. 최씨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마음이 아름다우니 효부의 부탁을 우리가 어찌 안 들어주겠는가. 다만 호랑이를 놓아주었다가 혹시 사람이 다칠까봐 염려스럽네. 최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저 호랑이를 함정에서 내보낼 테니 다른 분들은 멀리 피해 계십시오. 사람들은 최씨의 부탁을 모두 허락하고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최씨는 함정 안에 긴 나무 몇 개를 받쳐 호랑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풀려난 호랑이는 최씨의 옷을 물어당기며 차마 놓지 못하는 듯 하다가 한참 후에 돌아갔습니다. 최씨의 효성이 호랑이를 감동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말하는 개 옛날 가야산 깊은 골짜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목년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른 봄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있다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내외는 깜짝 놀라 서로 마주 보았어요. 이 소리는 강아지 울음소리 아니요? 웬 강아지일까요? 산속에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털이 누렁 강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반갑다는 듯 멍멍 짖었어요. 늑 늑대 새끼는 아니고 강아지가 틀림없는데 누가 산에 데려왔다가 잃어버렸나? 아주 귀여운데요.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오라 길을 잃은 게로구나. 산속을 혼자 돌아다니면 그늘 난단다. 산속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살거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당분간 우리하고 같이 살자.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마치 대답이나 하듯이 멍멍 한 번 짖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등을 혀로 핥았어요. 이 녀석 보구려 말귀를 알아듣는 구려 영리한 강아지예요. 산신령 님이 우리가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사는 걸 보시고 자식 대신 보내주셨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튼 잘 된 일이요. 우리가 이놈을 잘 키워봅시다. 그럽시다 영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흐뭇한 눈길로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아지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 펴주었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는 의젓한 어미개가 되어 혼자서 산토끼 사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다투어 피는 봄날 오후 였어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짓고 살인문을 나서며 마당에 있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너도 같이 가자. 내가 나무를 뵈는 동안 너는 도끼 사냥 을 하거라.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껑충거리며 앞장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그 자리에 못박힌 듯 서서 슬픈 눈길로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니 왜 따라 나서지 않니 어디 아프니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내려다보며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렁이가 사람처럼 말을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개가 말을 하다니 할머니 이리 나와보 그려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에요 당신도 들어보 그려 누렁이가 말을 하오 누렁이가 말을 한다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또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늘 따뜻한 밥을 주셨지요. 누렁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누렁이가 말을 하네. 할머니는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누렁이가 다시 말을 랬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원래 동해바다 용왕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죄를 짓고 강아지로 변해 용궁에서 쫓겨났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이곳까지 왔는데 다행히 두 분께서 저를 거두어주시어 탈없이 3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용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나뵐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누렁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람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궁을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치 도깨비에게 홀린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렁이가 떠난 뒤 한동안 전혀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고 허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공주님을 돌봐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다며 할아버지를 용궁으로 꼭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군요. 하지만 나는 헤엄에 서투른데 어떻게 용궁까지 헤엄쳐갈 수 있겠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용궁까지 편히 모셔다드리지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순식간에 용궁으로 데려갔어요. 용왕과 공주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며칠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두고 온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용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용왕님 그만 집에 가봐야 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자 용왕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한 달만 푹 쉬었다 가시면 좋으련만 할머니가 기다리신다니 저도 더는 붙잡을 수가 없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송별회를 하도록 하지요. 할아버지는 공주한테도 집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어요. 송별회를 마치면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 하실 겁니다. 창고로 데려가서 무슨 보물이든 골라가지라고 하면 혜인이란 도장을 고르십시오. 혜인은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흰 종이에 소원을 적고 혜인 도장을 세 번 찍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지요. 그날 저녁 용왕은 할아버지를 위해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창고에는 금은 옥 진주 등 온갖 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용왕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골라가지시지요. 할아버지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보물 중에서 쇳조각 같은 것이 눈에 띄었지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해인을 용왕은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보물은 마다하고 해인을 고르시다니 역시 진귀한 보물을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해인을 가져가세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해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용궁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얻어왔어요. 흰 종이에 소원을 적고 이 도장을 세 번 찍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오. 할아버지는 흰 종이에 기와집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허름한 초가집이 의리의리한 기와집으로 변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해인 덕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내외는 죽을 나이가 되자 흰 종이에 절이라 쓰고 해인을 세 번 찍었습니다. 그러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절로 변했지요. 이 절이 바로 지금의 합천 해인사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기 전에 해인을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임금이 만든 운명 성종은 때때로 백성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몇 명의 시종들만 데리고 밤에 몰래 행차하고는 했습니다. 흰눈이 달빛에 비치는 어느 밤 평복을 평복을 한 성종 일행은 남산 아래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사방이 고요했어요. 그런데 상기슬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책을 읽고 있을까 저 집에 들어가 보자. 성종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을 읽고 있던 주인이 놀라면서 손님을 자리에 앉게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위시기에 이 깊은 밤에 저희 집을 찾았습니까? 성종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각에 불쑥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인장께서 읽고 있는 어떤 책입니까? 주인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역경입니다. 성종이 주인에게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질문해 보았더니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성종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큰 선비이다. 성종이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주인장께서는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아직도 과거 공부를 합니까? 운이 닿지 않아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써놓은 글이 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부끄럽습니다. 성종은 주인이 가져온 글을 읽어보았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명작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어본 성종은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실력과 재주를 갖추고도 과거에 낙방했다면 이것은 필시 시험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가 운수가 없는 것이지 어찌 시험관의 잘못이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종은 주인의 글 중에서 한 편의 제목과 내용을 외운 뒤에 말했습니다. 모레 별과가 열린다는데 혹 듣지 못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임금께서 명령을 내렸다니 시험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을 나온 성종은 따르는 시종을 시켜 쌀 두말과 고기 열끈을 문 밖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성종은 대걸로 돌아와 곧바로 별과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과거 날이 되자 성종은 지난밤 오두막집에 선비가 쓴 글 중에서 미리 외워둔 제목을 뽑아 내걸게 하고 그 글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시험관이 와서 답안지들을 바쳤어요. 성종의 생각대로 그 선비의 글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글이로다. 성종은 그 선비의 글을 칭찬하고 시험관에게 장원으로 뽑도록 명령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성종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원 급제자는 성종이 지난밤 만났던 늙은 선비가 아니라 어떤 젊은 선비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성종은 젊은 선비에게 물었지요. 네가 이 글을 지었느냐. 젊은 선비는 사실대로 아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내어주신 시험 제목이 소신의 스승이 지은 글의 제목과 같아서 이를 써서 올린 것이옵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의 스승은 어찌해 과거를 보러오지 않았느냐. 신의 스승이 그제 쌀밥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체해서 꼼짝도 할 수 없어 소신이 대신 스승의 글을 가슴에 품고 시험장에 왔습니다. 성종은 그의 말을 한참 듣고 혼자서 속으로 단식했습니다. 굶주린 배에 쌀밥과 고기를 포식해 급체가 났구나. 내가 놓고 온 쌀과 고기 탓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 스승도 그 제자도 내가 만든 운명이다. 젊은 젊은 선비는 세승을 잘 모신 덕으로 벼슬을 했고 늙은 선비는 그 병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도깨비 똥 옛날에 돌쇄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설이 다가오자 돌쇄는 장에 가서 부인과 아이들 신발이라도 사주어야 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돌쇄는 파치며 콩이며 녹두며 말려두었던 나물들을 보퉁이에 싸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농사 지은 것을 팔아 신발을 산 돌쇄는 장 구경을 하다가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얼큰하게 취해 기분이 좋아진 돌쇄가 남은 돈 세냥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몇 걸음 가면 저벅저벅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 따라오던 발걸음 소리도 뚝 그치는 거예요. 대체 내 뒤를 따라오는 자가 누구냐 돌쇄는 고함을 질렀지요. 형님 저예요. 건넌마을에 사는 차돌이에요. 그러자 키가 장대같이 큰 사내가 성큼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사내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도깨비 같았어요. 차돌이라고? 예 아마도 형님은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전 형님을 잘 압니다. 장대처럼 큰 성년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 잘 알아? 형님 전 지금 급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새냥만 구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 밤에 삼십냥을 갚겠습니다. 차돌이란 청년은 굽실거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돌쇄는 삼십냥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새냥을 구워주면 삼십냥을 갚는다고? 예 내일 밤에 꼭 갚겠습니다. 돌쇠는 삼십냥을 받을 욕심에 세냥을 얼른 차돌이에게 구워주었지요. 차돌이라는 청년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휘적휘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돌이의 뒷모습을 지켜본 돌쇠는 내가 내가 속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다리는 길다란 잣대기 같은 게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아끼지 말고 술이나 실컷 마실걸 돌쇠는 이렇게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어요. 형님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돌쇠가 뒤를 돌아보니 어제 보았던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차돌입니다. 삼십냥 가져왔어요. 도깨비는 삼십냥을 퇴마루에 내던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횡재했구나 도깨비는 약속을 잘 지킨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네 돌쇠는 좋아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또 도깨비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왕촌님이 구워간 삼십냥을 가져왔소. 이번에는 다른 도깨비가 와서는 또 삼십냥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참 이성하다. 돌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깨비가 뭘 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 두어라. 도깨비는 말 많은 걸 싫어한다. 그리고 도깨비는 고지곳대로 알아듣는다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도깨비들은 매일 밤 돈 삼십냥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삼 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받았으니 돌쇠는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밤 밤 이었습니다. 그날 돌쇠는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돌쇠 부인만 집에 있었지요. 형님 돈 받으세요. 그날도 어김없이 도깨비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에이 기특도 하지 도깨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가져온단 말이야 돌쇠의 부인은 퇴마루 위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면 벌써 왕초가 돈을 다 갚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밖으로 나가던 도깨비가 부인의 말을 듣고는 되돌아온 것입니다 형님 돈을 내놔라 벌써 다 갚았잖아 도깨비는 앙상한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돌쇠 부인은 무서워서 얼른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도깨비가 와서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꿔준 돈을 넣어서 달란 말이야 안 주면 집에다 불을 지를 거야 도깨비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매일같이 세냥씩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돌쇠의 살림살이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정말로 큰일 났구나 도깨비 살림살이란 일어날 때는 불같이 일어나고 망할 때는 밑빠진 항아리 물 빠지는 것 같다더니 어쩜 그렇게 잘 맞는단 말인가 돌쇠가 몹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또 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돈 내놔라 돈 없다 이놈들아 이제 남은 거라곤 논 다섯마지기 뿐이다 돌쇠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알았다 내 논에 가서 심어놓은 모를 모두 뽑아버릴 테니 두고 봐라 도깨비들은 밤새 돌쇠 내 논에 가서 모를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걸렸구나 앞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담 그때 돌쇠의 머릿속에 어릴 때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도깨비들은 고지곳대로 알아듣는다고 했지 돌쇠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여기저기 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해라 모를 잘못 심어 뽑으려 했는데 이렇게 뽑아주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러니 내 메밀목으로 대접을 내야지 아니 이게 뭐야 돌쇠가 오히려 좋아하잖아 에이 잘못 뽑았구나 도깨비들은 돌쇠의 말을 다 듣고 밤새 모를 논에 다시 심어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돌쇠는 논에 나가 좋아서 웃으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논에는 더러운 똥이 하나도 없으니 농사가 아주 잘 되겠네 논뚝 밑에서 돌쇠의 말을 엿들은 도깨비는 낄낄 웃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도깨비들은 돌쇠의 논 여기저기에 퍼질러 앉아서 똥을 누웠답니다 더러운 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쇠가 속상해할 거라는 생각에 왕초도깨비 부터 아기 도깨비까지 모두 몰려와 궁둥이를 까고 똥을 누웠지요 네 똥은 왜 이렇게 가늘어 네 똥은 너 닮아서 시커먼 게 아주 금지막하구나 도깨비들은 논에다 똥을 퍼질러 놓아 이제 돌쇠는 폭삭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며 끙끙 엉덩이에 힘을 주었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본 돌쇠는 빙글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올 농사는 풍년이겠구나 도깨비들이 저렇게 걸음을 많이 주었으니 하지만 똥이 농사의 훌륭한 걸음이 된다는 걸 모른 도깨비들은 실컷 똥을 싸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좋아하며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바리공덕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바닷가에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바리공덕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리공덕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 무언가 떠있는 게 보였어요 어라 저게 뭐지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낚시대로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오 이건 아주 훌륭한 옥함이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왜 바다 위에 떠 있을까 할아버지는 옥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덜덜 떨며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는 서둘러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할멈 어서 나와보 우리를 불쌍히 여긴 용왕님이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보내주셨구려 바리공덕 할머니가 뛰어나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고 가엾기도 해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버려졌을까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아기를 씻기고 미음을 쏘어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무척 배가 고팠는지 미음을 맛있게 받아 먹더니 잠시 후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옥함 속에서 아기의 옷가지와 포대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넣어둔 걸 보면 아주 귀한 집 자식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어 이렇게 버려졌는지 알 수가 없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옷걸음의 이름과 태어난 날이 적혀 있는 걸 보니 이건 쓴 분명 무슨 증표 같으니 잘 간수해 두어야겠어요 아기는 우리가 손녀 겸 딸로 삼아 잘 기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바리대기 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수양달이 되었습니다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면 날아갈까 노우면 꺼질까 염려하며 바리대기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바리대기는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밖에서 놀던 바리대기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더니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왜 나는 없지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빙글에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왜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고 저기 있는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지 그럼요 내가 너를 낳았단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하자 바리대기가 야무진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어린아이를 낳아요? 말머니 막힌 할아버지는 바리대기를 달랬습니다 아가 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란다 너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러니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지요? 바리대기가 꼬치꼬치 깨묻고 따지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진딸로 생각하고 앞날을 기약하려 했는데 벌써부터 부모를 찾는구나 어쩔 수 없게 된 할아버지는 바리대기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중하게 간식하고 있던 옷고름을 내주었어요 이건 네가 들어있던 옷감에서 나온 것이다 너를 낳은 부모님이 넣어둔 증표 같으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훗날 내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보여주도록 해라 바리대기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겨 음DER텟고oded 40세에 엉엉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바리공덕 할아버지가 김정읠 깊은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를 녹화매러 바다로 띄워 보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바리데기 공주는 가슴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묻은 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모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래로 도둑을 잡은 사람 옛날에 무신 구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용맹함이 남달랐어요. 담력과 지략이 뛰어났으며 존수한 외모에 노래를 잘 부르고 쇼를 좋아했습니다. 묵과의 급제에 대거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재상으로 있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관직에서 밀려난 뒤 십여 년 동안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강원도 양양 지역에 이경래라는 도적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 무리를 이끌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니 관군들이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이를 근심하던 중 구담의 용맹함에 대해 듣고 그를 즉시 불러 선정관에 임명하고 이경래를 체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떠나는 구담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의금부도사와 암행어사를 겸직토록 할 것이니 도적을 잡을 때 편리하게 조치를 취해라. 돈은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군형에 일러놓았다. 만일 도적을 체포하지 못하면 마땅히 군율로 다스리겠다. 왕명을 받든 구담이 집으로 돌아와 팔순이 넘은 아머니를 뵈니 사정이 막막했습니다. 사내로 세상에 태어나 어찌 버림만 당하며 살겠는가 이번에는 반드시 도적을 잡아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 구담은 곧 의붕구에 가서 기차를 잘하는 표고 변시진을 뽑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임환석이라는 사람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는 저작거리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지만 하루에 삼사백일을 갈 만큼 걸음이 빨라 신의 걸음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담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광대복장을 하고 진귀한 보물들을 전대 속에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환석에게 짊어지게 하고 걸어서 양양의 경계에 이르렀지요. 이때 구담의 숙보가 양양수령에 임명되어 그들을 뒤따라 왔습니다. 이는 임금이 구담을 돕기 위해 특별히 내린 지시였습니다. 구담은 숙보와 논의한 뒤 책실이라고 자칭하면서 산속의 정자에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고울의 관리들과 어울려 화를 쏟고 말을 타며 술과 고기를 질퍼나게 먹고 마시면서 돈 쓰기를 물쓰듯해 그들의 환심을 얻었지요. 구담이 동정을 살펴보니 그들 중에 풍채가 준수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한 별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질약이 있어 향리들 사이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지요. 구담은 그와 신분을 맺어 신복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밤늦도록 술을 마셨는데 크게 술에 취하자 구담은 갑자기 그의 소매를 잡고 칼을 뽑아 찌르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별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구담은 칼을 더욱 바짝 갖다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적을 잡기 위해 왕명을 받고 온 선정관 구담이다. 네가 이경래임을 알았으니 여러 말 말고 내 칼을 받으라. 별감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경래가 아닙니다. 제가 이경래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경래는 어디에 있느냐? 얼마 전까지 읍내에 머물렀는데 새 사또가 온 것을 알아채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경래를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 필던 큰웅과 한 패임이 분명하구나. 저는 도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종적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구담은 별감을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도적이 비록 힘이 세다고 하지만 어찌 잡히지 않겠느냐? 네가 만일 그 도적을 따르면 너희 가족은 모두 저영당할 것이다. 대신 나를 도와 도적을 잡는다면 큰 공을 세울 것이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다하겠습니다. 구담은 그제야 별감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론을 일을 발설하면 너부터 잡아서 죽이겠다. 별감은 목숨을 살려준 구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튿날 구담은 변폭교와 임환석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양광대 구명창이라 자칭하며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북을 치며 창을 불렀지요. 구담은 가는 곳마다 진귀한 보물들을 풀어 각 절의 중들과 구경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고 그의 명성이 온 상중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명창에 노래를 들으러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나 이경래의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지요. 그를 찾으려고 산중의 마을을 다 돌아다녀 보았으나 별감이 말해준 이경래의 얼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심한 구담은 비로봉에 올라 하늘에 기도한 뒤 통곡하고 내려와 장안사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자 가을바람이 차고 달빛이 철양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담은 신선봉에 올라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산미초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구담은 문득 지피는 데가 있어 그 초막을 찾아갔지요. 어떤 중이 홀로 앉아있다가 구담이 들어오자 급히 무릎 밑에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구담은 중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하 심한 밤에 주무시지 않고 누굴 기다리시나 봅니다. 구명창님은 어찌 그리 노래를 잘합니까? 스님께서 무릎 속에 감추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꺼내보겠습니다. 구담이 중을 밀치자 삼담한 커다란 집신 한짝이 나왔습니다. 구담은 다짜고짜 중을 결박하며 말했지요. 이것은 이경래의 신발이 아닌가 네가 이경래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당장 바른대로 구하라. 구담은 전에 별감에게서 이경래의 발이 크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 집신을 이경래의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중이 놀라며 항복하자 구담이 말했지요. 만일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오. 조금이라도 숨기면 내 칼이 너를 뱃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구명창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왔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도적을 잡을 수 있겠느냐. 천만다행으로 이경래가 오늘 밤에 소승을 만나고 갔습니다. 이경래는 구명창님의 창을 듣고 싶어 모레 2초막으로 명창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집신을 삼아달라기에 하던 중이었지요. 그날 이경래가 오면 소승이 명창님께 창을 청하겠습니다. 이경래는 술을 좋아하니 계속 권하면서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면 될 것입니다. 구담은 중을 풀어주고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구담은 이만석을 양양에 보내 내일 밤중으로 건장한 포졸 50여 명을 변복시켜 장한사로 모이게 했지요. 이경래가 오는 날에 맞춰 장한사와 초막 주위에 포졸들을 매복시키고 또 독한 소주 두 마를 구해 초막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모두 정해진 약속대로 움직여라. 그날이 되자 이윽고 이경래가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중은 구담을 불러 창을 청했지요. 구담이 권주가와 장진주를 구성지게 부르니 이경래는 연이어 감탄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구담은 이만석에게 술을 붓게 하고 이경래에게 계속 술을 권했지요. 구담의 창소리에 반한 이경래는 사양하지 않고 술을 따라주는 대로 마셨습니다. 구담이 권하는 술을 계속 마시던 이경래는 마침내 만취에 고라 떨어졌습니다. 구담은 품속에 있던 철퇴를 꺼내어 이경래를 힘껏 내리쳤지요. 철퇴를 맞은 이경래는 잠시 충격을 받았으나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해서 취중에도 초막 밖으로 뛰어나가 도망치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초막 주위에 밀복해 있던 포졸들이 뛰어나와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경래는 정신이 어지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구담은 도망치는 이경래를 쫓아가 철퇴로 다리를 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졸들이 이경래를 결박하려 했으나 이경래가 힘을 쓰는 바람에 끈이 여러 번 끊어졌어요. 구담은 다시 철퇴로 이경래의 팔을 쳐서 결박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도적의 괴수를 잡았다. 구담은 곧 관곤을 징발해서 이경래를 한양으로 호송해 처형시켰습니다. 이경래를 체포할 수 있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초막의 중과 별감에게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구담이 한양으로 올라와 보고하는 날 임금은 곧바로 그를 당상 이품 이상의 높은 계급으로 임명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구담은 이후로도 임금의 명을 잘 받들어 여러 주와 군의 수령을 맡았답니다. 정조임금이 승화하자 구담은 밤낮으로 통곡하며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은 개 옛날 경상도 하동 땅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어린 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은 어린 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지저댔습니다.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동원으로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하소연하듯 칭얼거렸어요. 어서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문지기는 눈을 불아리며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거렸지요. 왜 또 왔어? 너 정말 혼나야 정신처리겠니? 문지기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개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자꾸 찾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쫓다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무엇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볼까? 문지기는 개를 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고을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거렸지요.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사또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거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또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사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강곡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 사또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 듯 꼬리를 지며 앞장을 섰습니다.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안을 향해 슬프게 지저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과부의 집 주인은 구경꾼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 나왔어요. 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더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덩치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포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관가로 끌고 갔지요. 사또는 젊은이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사또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가 아들도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두 아들은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성격과 생김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볼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형은 자기만 아는 욕심생이었고 키가 큰 동생은 먹다 남은 떡처럼 순한데다 천하의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고생고생해서 두 아들을 키운 홀 어머니는 큰 아들이 자라자 장가를 보내면서 재산을 거의 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잘 살면 동생을 잘 보살필 것이며 자기도 큰 아들과 함께 살면 편할 것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동생은커녕 어머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심하게 구박했지요. 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큰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옆 동네의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어머니는 남의 지품을 팔고 작은 아들은 나무를 해다 팔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큰 아들이 결혼을 한 다음 해에 아버지 재산날이 돌아왔습니다. 재산날이지만 돈도 없고 양식도 없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 내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 하러 왔지 동생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아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집에 오면 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식이 없어지니 싫었던 것입니다. 형님 오늘이 아버님 재산날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큰 아들은 동생의 말을 듣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산 사람도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큰 아들은 아버지 제사를 지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군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제사는 무슨 제사야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오며 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어서 돌아가지 않고 큰 아들은 어떡하든 동생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않는 형이 야속했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대문을 나오려 할 때 눈앞에 쌓여 있는 쌀가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배고파하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뭐 좀 드릴 게 없나요? 걱정 말아요. 어머니께 드릴 걸 따로 마련했으니 며느리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형의 집을 나왔어요. 작은 아들은 한참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수가 무엇을 주었는지 궁금해 종이를 풀어보았습니다. 형수가 싸준 것은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쌀도 아니고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개똥을 버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제사를 지내러 형의 집에 갔던 작은 아들이 울면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버전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우니? 작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여차여차해서 울며 돌아왔노라고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개똥을 주었으려고 아니다 내 형이 그럴 리가 없다 어디다 버렸는지 어서 찾으러 가보자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행동에 작은 아들은 더 가슴이 아팠지요. 작은 아들은 허기진 배를 안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야 저녁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하도 고파서 지게를 지고 산길을 걷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산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얼마를 갔을까요? 작은 아들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웠습니다. 넌 참 불쌍한 애구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산속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니? 머리 위에서 작은 새 두 마리가 지저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얘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새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배가 더 고파졌어요. 그런 말 그만두고 먹을 거나 좀 주지. 작은 아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툭하고 떨어졌어요. 얼른 일어나 보니 밤새 톨이었습니다. 잔뜩 굶주렸던 아들은 밤을 주워 허겁지겁 입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혼자 먹을 수가 없었지요. 새들아 너무 고맙다. 제일 큰 밤은 아버지 제사에 쓰고 그 다음 것은 어머니들이고 제일 작은 것은 내가 먹어야겠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머리 위에서 새가 또 말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에 못 갈 거야. 이 길을 쭉 따라가면 큰 기와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렴. 말을 마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새가 일러준 대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새가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정말로 숲속에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고 집안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없네. 잠이나 자고 가야겠다. 작은 아들은 살며시 집안으로 들어가 허름한 방암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해 앉자마자 소르르 잠이 왔어요. 가만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맞아 사람 냄새 같은데 얼마를 잤을까요 우당탕거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금살금 문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을 본 작은 아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 자기 허벅 다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밖에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마구 두드리면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파란 얼굴에 빨간 눈 머리에 달린 뿔 어릴 적 할머니 옛날 이야기로만 듣던 도깨비가 분명 했습니다. 밤나와라 뚝딱 고기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무엇을 나오라고 부르며 방망이를 뚝딱 두드리면 무엇이든 다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들겨서 나오게 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작은 아들은 도깨비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니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몫으로 생각했던 제일 작은 밤을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밤 깨무는 소리가 나자 음식을 맛있게 먹던 도깨비들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 아까 사람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도깨비들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또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것보다 조금 큰 밤을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님 몫으로 남겨둔 것이었지만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파 눈 딱 감고 먹기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집이 무너지려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은 도깨비들이 자기를 찾아낼 까 봐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도깨비들은 실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얼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은빛이 감도는 예쁜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도깨비가 너무 놀라 도망칠 때 방망이를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망이를 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은 방망이를 두들겨 음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얀 쌀밥과 맛있는 반찬아 나와라. 그러자 금방 김이 무럭무럭 나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번에는 방망이를 두들기며 집 나오라고 소리치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머니 보시다시피 이젠 걱정이 없습니다. 이 방망이 하나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도깨비의 은방망이를 가져온 작은 아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큰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놈이 어디서 도둑질을 했나? 어떻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큰아들은 소문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동생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네 집에 온 큰아들은 놀라 까무러칠 지경이었어요. 다 찌그러져 가던 동생 집은 간대가 없고 의리의리한 집이 떡 버티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이 도둑놈아 어서 바깥으로 나오너라. 큰아들은 대문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들은 작은아들은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아들은 남의 것을 훔쳤다고 나무라는 형을 진정시키고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동생의 얘기를 들은 큰아들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얼른 밤새 토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동생의 말대로 큰 귀화집이 있었어요. 허름한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요. 한참이 지나자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 동생의 말대로 였어요. 큰아들은 밤 한톨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방망이를 가져간 그놈이잖아. 이놈을 잡아 혼내줘야지. 도깨비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집 안팎을 뒤졌습니다. 깜짝 놀란 큰아들은 달아나려 했지만 도깨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내놈이 우리 방망이를 훔쳐갔지. 이 나쁜놈 어서 방망이를 내너라. 도깨비들은 큰아들을 실컷 두들겨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도깨비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무덤 자리를 본 개 옛날 경상도 예천 땅에 개를 사랑하는 선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선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개를 끔찍이 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굴물망정 개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선비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개가 조상이라도 되나 상점 모시듯 하니 말이야. 누가 아니래 개 팔자가 상 팔자라더니 저집 개를 두고 하는 소리 인가봐. 아마 10년도 넘었을걸. 나는 저렇게 오래 사는 개는 처음 봤어. 개는 되게 3,4년 키우다가 복중에 잡아먹는 거잖아. 마을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는 선비의 개를 본 날이면 더욱더 열을 내어 선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상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지관을 데려올 형편도 못되었고 무덤 자리로 정해놓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버지를 묻을 수는 없었지요. 무덤을 잘못 쓰면 후손들이 두고두고 불행을 겪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데려온다 해도 무덤 자리를 갑자기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장례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긴 상주는 개가 곁에 오는 것도 모르고 시름에 잠겨 있었어요. 개는 벼랑간 상주의 상복 자락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상주는 깜짝 놀라 개를 뿌리쳤지요. 상주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주는 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무슨 거닭으로 저러는 걸까? 개를 따라가 볼까? 상주는 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는 상주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들과 산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개는 평평한 곳에 다다르자 땅의 주둥이를 박고 킁킁 거렸습니다. 상주가 살펴보니 그곳만은 눈이 녹아 맨땅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상주는 개가 잡아준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개를 찾아 온 마을을 헤매다가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개는 그 무덤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상주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개의 무덤이었지요. 그 후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섰는데 개가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왕을 지킨 삽살개 고려의 마지막 임금 공량왕은 나라를 잃은 뒤 개성을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곁에는 남아있는 신하가 없었어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삽살개 한 마리뿐 이었습니다. 삽살개의 이름은 전박이입니다. 전박이는 강아지 때부터 공양왕이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개였습니다. 왕과 왕비는 전박이와 함께 임진강을 건너 경기도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고봉산 밑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왕비가 비명을 지르며 왕뒤의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러시오 중전 처 처기 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어느 지점을 손가락질을 씁니다. 왕이 돌아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길가로 나오고 있었지요.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구렁이보다 갑절이나 큰 구렁이였거든요. 그때 였습니다. 점박이가 구렁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점박이는 날카로운 이로 구렁이를 물어 죽였어요. 왕과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왕비가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벌레 물렸어요. 왕비의 발밑에는 독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독이 온몸에 퍼지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안절보절 못하고 서있자 전박이가 왕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박이는 독벌레에 몰린 자리를 혀로 핥았지요. 그래서 독을 빼냈습니다. 왕비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일행은 병사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왕과 왕비를 붙잡기 위해 개성에서부터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대걸 고개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바위 틈에 앉았습니다. 천하 춥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왕비는 추워서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전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만 참아 봅시다. 날이 밝으면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보겠소. 왕은 왕비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전박이는 바위 건너편에 엎드려 있다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박이는 밤이 이슥해지자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전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전박이가 찾아간 곳은 절이었습니다. 전박이는 법당을 지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뒤져 밥과 반찬을 찾아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입에 물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전박이는 마당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옷들이 빨랫줄에 널려 있었어요. 전박이는 옷들을 걷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살같이 내달아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추격병들에게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주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디서 밥과 옷을 구해왔니 우리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너 하나뿐이구나. 왕과 왕비는 전박이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뒤 옷을 껴입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박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일행은 대궐 고개를 떠나 원당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뒤쪽을 살펴본 왕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고봉산 밑에 추격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왕은 앞쪽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리제 저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앞뒤로 길이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일행은 왕능골 골짜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병들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들이 왕능골까지 와서 골짜기를 뒤진다면 꼼짝없이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군사 다섯 명이 왕능골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박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박이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전박이는 골짜기에서 뛰어나와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군사들은 전박이에게 창칼을 휘둘렀어요. 전박이도 쥐지 않고 군사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군사들의 비명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박이와 군사들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왕과 왕비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푸른 연못이 펼쳐져 있었어요.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려 우리 저 세상으로 떠납시다. 왕은 신발을 벗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왕비도 뒤따라 연못에 몸을 던졌지요. 전박이는 군사 다섯 명을 쓰러뜨리고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인을 찾아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전박이는 연못가에서 왕과 왕비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전박이는 이것을 깨닫고 큰소리로 울버지졌어요. 주인님이 돌아가셨구나. 전박이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전박이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왕과 왕비의 시신을 건져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을 따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쫓아온 군사들은 연못가에서 주인의 시신을 건져내고 죽은 삽살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만든 뒤 그 옆에 삽살개를 묻어주었습니다. 또한 왕릉 앞에 삽살개의 석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석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꿈에서 본 베필 중국 송나라 때 남양땅에 김전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전이 강가에 나갔다가 어부들이 큰 거북을 구워먹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거북의 정수리에 하늘 천자가 베이는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거북은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김전은 그 거북을 사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음해 김전이 다시 그 강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닥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위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지요. 김전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검은 판자 같은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그 위에 올라타고 감기슬게 다다랐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판자가 아니라 언젠가 살려주었던 거북이었습니다. 이번엔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자기를 알아보는 그에게 거북도 아는 채를 했습니다. 거북은 입에서 무지개 같은 것을 내품더니 구슬 하나를 토해주고는 사라졌어요. 김전은 그 구슬을 손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스무살이 된 김전이 장회라는 선비의 외동달과 결혼했습니다. 이때 김전은 거북에게 받은 구슬을 신부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장회는 그 구슬로 옷가락지 한 쌍을 맞추어 딸에게 주었지요. 한동안 김전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보름날 이들 부부는 누각에 올라 달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흰 꽃까지 하나가 부인의 치마폭에 떨어졌어요. 백꽃도 아니고 매화도 아니었는데 향기가 그윽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꽃을 잡으려고 하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흩날려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금두꺼비가 그녀 품으로 자꾸 파고드는 것이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꿈 이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김전은 기뻐했습니다. 들림없이 대몽이요. 정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4월 초파일 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소녀가 옥으로 만든 등에 불을 밝히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부인 방에 들어가며 김전에게 말했지요. 귀한 딸이 오실 터이니 집안을 말끔히 치우세요. 김전은 하인들을 불러 서둘러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습니다. 온 집안에 알 수 없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김전이 안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부인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그 곁에는 꽃같이 예쁜 아기가 보혜 쌓여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꽃같이 예쁘고 향기롭다 하여 숙향이라 지었습니다. 숙향이 다섯살 때 였어요. 이웃나라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도 다급한 나머지 김전 부부는 딸을 바위 똘 틈에 숨겨둔 채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인은 옷가락지 한짝을 숙향의 속옷고름에 메어 주었어요. 오랑캐들이 숙향을 발견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라고 여겨서 마을 가까운 곳에 데려다 놓고 가버렸지요. 울다 지친 숙향이 덤불 아래에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황새 두 마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숙향을 덮어 추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나타나 과일이나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음날 까치가 날아와 까까까 울면서 머리비를 맴돌았습니다. 숙향은 까치를 따라 아장아장 걸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가다 보니 마을이 나왔습니다. 양지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던 숙향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장승상은 어릴 적에 과거의 급제에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간신들의 모함을 받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남곤 땅에 와서 지내고 있었지요. 장승상은 벼슬을 버린 것보다 아직 자식이 없는 게 더 아쉬웠습니다. 하루는 장승상의 부인이 꿈을 꾸었어요. 어린 선녀가 나타나서 개수나무 꽃가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다가 깨어났습니다. 태몽이 아닌가 하여 은근히 기대했지요. 하루는 장승상이 뒤뜰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향기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란 꽃다미 속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놀란 승상이 부인을 모셔왔습니다. 한걸음에 달려온 부인이 깜짝 놀랐지요. 얼마전 자신의 꿈에 나타났던 선녀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아이입니다. 이때부터 숙향은 장승상 내외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숙향은 매우 똑똑했어요. 집안 식솔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숙향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계집종 사양이었습니다. 숙향을 시샘한 것이지요. 사양은 장롱에서 부인의 금비녀와 승상의 옥장도를 훔쳐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숙향의 방에 가져다 놓았지요. 이 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숙향은 괴로웠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몸을 던졌지요. 숙향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방같은 넓적한 것이 나타나 숙향을 태웠습니다. 이어서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한 소녀가 연꽃잎 배를 타고 나타났지요. 그 순간에 검은 소방 같은 것이 소녀로 변했습니다. 두 갈래 머리의 소녀는 달에 사는 선녀 항하의 명령으로 숙향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녀는 용왕의 딸로 옛날 김전이 구해준 거북이었는데 다시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숙향은 본 뒤 옥항 상재를 모시던 달나라 궁궐의 선녀로 이름이 소아였습니다. 그런데 상재의 신비한 약을 훔쳐 사랑하는 태울에게 준 죄로 쫓겨난 것이지요. 연꽃잎 배는 한참 달려 어딘지 알 수 없는 기슬계 숙향을 내려주었습니다. 숙향은 동쪽으로 정처없이 가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천 태삼 마구 할멈인데 이화정 이란 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멈집에서 허드레니를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숙향은 마루에서 술을 놓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아가씨 저를 따라오세요.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갔어요. 이윽고 어느 연못에 이르니 보석으로 꾸민 누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성과 선녀들이 봉황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 뒤에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따르는데 그 위엔 옥황상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 가운데서 연꽃을 쥐고 있는 월궁 항아가 숙향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소아야 인간 세상에서 고생이 많지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숙향은 항아를 따라갔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한 젊은 신선에게 옥황상재가 말을 걸었습니다. 태울아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좋으냐 그래 너의 배필 소아는 만나보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울은 눈앞에 있는 소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숙향은 태울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항아가 상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소아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으니 이제 그만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알았다. 소아는 앞으로 70세까지 살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게 될 터이다. 이 자녀들은 저마다 정승과 황후가 될 게다. 그라고는 상재가 숙향에게 명했습니다. 소아는 태울에게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주라. 숙향은 옥쟁반에 담긴 하늘 복숭아와 개소나무 꽃을 태울에게 내밀었지요. 그제야 태울이 숙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웬 낮잠이냐 나들이에서 돌아온 마구 알몸이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숙향은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 황홀한 광경이 모두 꿈이었구나. 숙향은 너무 아쉬워 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숙향을 보며 배시시 웃고 마다운 할멈이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구경이 좋더냐 제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숙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마구 알몸은 대꾸는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광경을 그대로 수를 놓아봐라. 숙향은 곧바로 슈트를 잡았습니다. 꿈에 본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 놓았지요. 마구 알몸은 이 술을 시장에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낙양땅에 사는 이상선은 높은 벼슬도 지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지요. 부인이 대성사라는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자식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의 꿈에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남편 이상서가 전쟁에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자식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너의 정성이 지극하여 아들 하나를 줄 테니 잘 기르거라. 이상서의 꿈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옥황상재를 모시던 태일 성군인데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이런 꿈을 꾼 후 다음 날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왔습니다. 이로부터 열 달을 채워 4월 초파일 이었어요. 옷의 구름이 집안을 에워싸고 좋은 향기가 가득 했습니다.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는데 웬 소녀가 아기를 받아 씻겼습니다. 이 아이의 배필은 남양땅 김전의 딸 숙향 인데 이 아이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숙향 이란 이름을 잘 기억해두세요. 이 말을 마치자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상서가 태어난 아들을 보니 열 달 전 자신의 꿈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신선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태어리라고 지었지요. 이선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세 살에 글자를 깨치고 여덟 살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로 총기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늘 숙향하기 시와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과거를 보기 앞서 세상 구경을 나섰던 이선이 하루는 대성사란절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여 잠시 졸았는데 꿈에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부처가 대추같은 열매를 하나 주었어요. 그것을 먹자마자 세상일이 아득히 잊혀지고 전생의 일이 환히 떠올랐습니다. 이선이 옥황상재에게 인사를 올리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울아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재미가 좋으냐 너의 배필 소아는 만나 보았느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재가 아리따운 선녀를 보고 소아라고 부르며 하늘 복숭아와 개수나무 꽃을 태울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소아가 옥쟁반에 담긴 복숭아와 개수나무 꽃을 내밀었어요. 이선이 손을 뻗어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대성사의 저녁 복소리가 둥둥 울렸어요. 그 소리에 선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은 꿈에서 숙향을 만난 뒤 자나깨나 그녀가 그리웠습니다. 하루는 낯선 사람이 그를 찾아왔지요. 마고 할멈한테서 숙향의 술을 사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족자로 만든 수를 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수놓은 것입니다. 이 풍경에 어울리는 그를 얻고 싶은데 마침 도련님의 문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수를 본 이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 꿈에서 본 광경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 수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술 파는 할멈에게서 샀다오. 이 수를 저에게 파십시오. 선은 그 족자를 아주 비싸게 샀습니다. 숙향을 그리워하는 글을 써서 족자로 만들어 그 옆에 나란히 걸어놓았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숙향이 그리웠습니다. 이선은 술 파는 할멈을 찾아 나섰어요. 여러 곡절 끝에 이선은 숙향을 만나고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숙향은 아버지 김정과 어머니 장씨 부인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선은 꿈에도 그리던 숙향을 만나자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실을 난 이상서는 불같이 화를 냈지요. 술집에 있는 못된 젊은 계집을 잡아다 죽여라. 이상서는 낙양태수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낙양태수는 바로 숙향의 아버지 김전이었습니다. 김전은 관원을 시켜 숙향을 잡아들였어요. 물론 죄인이 숙향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숙향은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미천한 것이 어찌 지체 높은 집 도령을 홀려 혼인까지 했는가. 너를 매우 처죽이라는 명을 받았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숙향을 형틀에 메고 관원이 매를 들고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든 팔이 너무 무거워 숙향을 치지 못했지요. 팔 힘이 센 관원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다가 태수는 이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잠자리에 들었던 장시부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 숙향이 꿈속에 나타나 울며 매달렸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급히 시녀를 불러 태수가 어디 계시느냐 고 물었지요. 이상서의 명령으로 그 집 며느리를 잡아들여 신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시녀를 보내 급한 일이라며 태수를 난체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숙향이 꿈에 나타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 살려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 죄인이 이상서 땡 며느리가 정말 맞습니까? 그대 아들이 부모 몰래 미천한 여자와 결혼 했다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숙향은 그립고 그립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도 오해도 풀리고 손오운 솜씨 덕분에 하늘이 정해준 며느라기로 이상서의 사랑을 듬뿍 받는답니다. 삽살개 이야기 옛날 충청도 태안의 민어도라는 섬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고기를 팔려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는 닷새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어요. 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어물전에 가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싸전에 가서 보릿살을 샀지요. 어머니 고무신이 너무 낡았소. 젊은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신발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무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이 고무신을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젊은이는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 남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신을 받고 흐뭇해 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터를 나섰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뻗어있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며 걷다가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삽살개였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다가가서 삽살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삽살개는 병이 들었는지 눈도 못 뜨고 몸이 싸늘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불쌍해라 넌 집이 어디니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젊은이는 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라고는 온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보아 주었어요. 약포를 캐서 달여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기운차게 뛰어놀았어요. 내 이름은 삽살이야. 알았지? 삽살아 하고 부르면 한걸음에 달려와야 해. 젊은이는 삽살이를 귀여워했고 삽살이도 젊은이를 잘 따랐습니다. 젊은이와 삽살이는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삽살이는 강아지 티를 벗고 어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에는 유난히 부엉이가 많았습니다.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엉이 콜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삽살이는 바람을 쐬러 섬 뒤편으로 갔다가 부엉이 한 쌍을 만났습니다. 이들과는 만나자마자 친해져서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삽살이는 밤마다 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끙끙 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했지요. 저희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 갚을 테니 저희 집에 같이 가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지요. 의원은 젊은이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네. 병이 깊어져서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 가지 약을 쓰면 혹시 모르겠지만 젊은이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일세. 워낙 비싸거든. 약값이 쌀 백석 값과 맘먹어. 게다가 여기 대안에는 없고 서울에 가서 사와야 해. 아마 열흘쯤 걸릴걸. 그런데 자네 어머니는 열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약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네. 의원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쌀 백석 값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내겐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러고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젊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삽사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삽사리는 젊은이의 바지를 물더니 입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갈 데라도 있니? 젊은이가 이렇게 묻자 삽사리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삽사리는 젊은이를 섬 뒤편에 있는 벼랑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 부엉이 굴이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부엉이 굴을 향해 멍멍 지졌습니다. 그러자 부엉이 굴에서 부엉이 한 쌍이 나왔어요. 부엉이들은 맞은편 바위로 날아가 앉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삽사리는 먼저 부엉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어서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지요. 젊은이는 삽사리를 따라 부엉이 굴로 들어섰습니다. 부엉이 굴은 입구가 좁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어요. 삽사리는 발을 들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멍멍 지졌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금은 보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부엉이 굴에 금은 보아가 감춰져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지요. 삽사라 고맙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도와주었구나. 젊은이는 삽사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사리는 어젯밤 자기 주인이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삽사리는 급히 부엉이 굴을 찾았습니다.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자 부엉이들이 말했어요. 네 주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걱정하지마 금은 보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밤 금은 보아를 우리 굴에다 옮겨놓을게. 부엉이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은 보아를 자기네 굴에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젊은이는 금은 보아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찾았지요. 의원은 말을 얻어 타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 만에 약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는 약을 먹고 며칠 만에 다 낳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삽사리 덕분에 부자가 된 젊은이는 육지로 나가 살았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크게 지었지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삽사리는 평생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삽사리가 늙어 죽자 주인은 민어도의 부엉이굴 옆에 삽사리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사리를 위해 비석까지 세워 주었답니다. 말 궁둥이 옛날에 꺽쇄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찌나 순하고 착해 빠졌는지 남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해도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뭐 어때 하며 지나쳤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꺽쇠를 곰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만 착했지 도무지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꺽쇠 때문에 꺽쇠 부모는 속을 끓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꺽쇠 나이 스물살이 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꺽쇠 어머니와 아버지는 꺽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 녀석을 내보냅시다. 집에서 끼고만 있다가는 진짜 바보 만들 것 같구려. 꺽쇠가 밖에 나가 고생을 해보면 물렁한 성격이 다부저질까 생각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보내면 좀 나아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하지만 꺽쇠 엄마는 꺽쇠를 내보내는 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순하기만 한 꺽쇠가 모르는 동네에 가서 또 어떤 고생을 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집을 떠나보내봐야 한다지런 쏙 내보내봅시다. 아버지가 강력하게 말해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꺽쇠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할 때도 꺽쇠는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지만 집에서 나가라니 어쩔 수 없지. 꺽쇠는 눈물을 찍어내며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온 꺽쇠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정차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질 무렵이 되자 꺽쇠는 산골짜기에서 빈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야겠구나. 꺽쇠는 모처럼 지붕이 있고 문이 있는 실내에서 발을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꺽쇠가 침을 질질 흘리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꺽쇠가 눈을 떠보니 뿔 달린 얼굴이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꺽쇠는 무서워 얼른 일어났습니다. 무서워마 알고 보면 나도 마음씨 착한 도깨비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자. 얼굴이 크고 눈이 보리보리 한데다가 푸르스름한 색깔을 띈 피부 꺽쇠는 무서워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말을 거절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싫더라도 참고 나랑 살면 손해볼 거 없을 거야. 넌 미련통이 곰이라고 놀림만 받고 살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도깨비는 꺽쇠의 사정을 죄다 알고 있었습니다. 꺽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나하고 사는 거지? 꺽쇠는 어쩔 수 없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랑 살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알았어? 예 꺽쇠가 이번에는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너 말이야 내 허락 없이 이곳에서 나가면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그렇지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한테 아주 잘해줄게. 이렇게 해서 꺽쇠는 도깨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올빼미마냥 낮에는 잠만 자다가 밤이면 나다녔습니다. 꺽쇠는 도깨비에게 밥을 해주고 물만 길어주면 됐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쳐다만 봐도 무서워 소름이 돋던 도깨비와도 차츰 정이 들었어요.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집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한 번만 집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꺽쇠는 도깨비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만도 하지. 도깨비는 뜻밖에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도 될까요? 그래 가봐라 오랫동안 정말 잘 참았어. 말아 이리 오너라. 도깨비가 말을 부르자마자 어디에선가 얼룩말이 달려왔습니다. 이걸 타고 가면 쓸모가 있을 거야. 쓸모요? 그래 잘 봐라. 도깨비가 말곱비를 잡고 말 궁둥이를 손으로 툭툭 치자 노란 금돈이 땡그랑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꺽쇠는 도깨비가 준 얼룩말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다 넘었을 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해 가까운 주막에 묻게 되었어요. 꺽쇠는 주막 주인에게 도깨비가 준 말을 맡기면서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소중한 말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참 이 말 궁둥이를 두드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잘 맡아드리지요. 주막 주인은 걱정 말라며 웃어보였지만 말 궁둥이를 두드리지 말라고 한 게 왠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꺽쇠가 잠이 들자 주막 집 주인 부부가 소곤 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얼룩말이 이상하니 마구 깐에 가서 말 궁둥이를 두드려 봅시다. 주막 집 주인 부부는 살며시 마구 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 궁둥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말 궁둥이에서 금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주막 집 부부는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주막 집 부부는 꺽쇠의 말과 똑같은 얼룩말을 골라 말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쿨쿨 자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꺽쇠는 다음날 아침일지 주막 을 떠났습니다. 꺽쇠가 집으로 가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꺽쇠를 붙들고 아주 반가워 했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꺽쇠는 말 궁둥이를 툭툭 치며 이제 금톤이 나올 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금톤은 나오지 않고 말은 놀라서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꺽쇠는 말 궁둥이를 다시 때렸습니다. 그러자 말은 놀라서 똥을 마구 쌌어요. 어서 나가라 이놈아 사람이 되라고 내쫓았더니 더 바보가 되어 돌아왔구나. 아버지는 꺽쇠를 다시 내쫓 찾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꺽쇠는 다시 도깨비한테 갔어요. 도깨비는 꺽쇠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 했습니다. 할 수 없지 나랑 같이 1년만 더 살자. 꺽쇠는 또다시 도깨비와 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도깨비는 꺽쇠를 집으로 보내면서 이번에는 방망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때려라 하고 말하면 나쁜 사람을 마구 때리는 방망이야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꺽쇠는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그 주막 집으로 갔지요. 꺽쇠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절대 이 방망이 보고 때려라 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고 일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주인은 속으로 좋아하며 꺽쇠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꺽쇠가 잠이 들자 주막집 주인은 얼른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때려라 그러자 방망이는 주막집 주인을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람 살려 주막집 주인은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에 잠이 깬 꺽쇠는 웃으며 밖으로 나왔지요. 젊은 젊은이 제발 살려주게 작년에 훔친 내 얼룩말 어디 있소 그 말은 잘 두었소 당장 돌려줄 테니 나 좀 살려 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애원을 했습니다. 그만 때려라 꺽쇠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방망이가 몽둥이지를 멈추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얼른 가서 금돈을 쏟아내는 얼룩말을 가져다가 꺽쇠에게 주었습니다. 꺽쇠는 얼룩말과 방망이를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똥으로 보인 돈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아낌없이 도와주었어요. 길에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참 희한한 꿈이네. 꿈은 반대라던데 혹시 돈이 아니라 똥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잠에서 깬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와는 달리 소문난 욕심쟁이였어요. 농부는 할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졌다니 예사로운 꿈은 아니군. 아무래도 큰 재물을 얻을 것 같아. 오늘은 온종일 저 사람의 뒤를 몰래 따라다녀 봐야겠다. 농부는 아침을 먹은 후 소를 몰고 밭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농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농부는 소에 쟁기를 지어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농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쟁기의 날이 땅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리에 걸렸나?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속에 항아리가 묻혀있었어요. 항아리를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항아리를 여기에 묻어두었지? 틀림없이 임자가 있는 돈일 거야.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 꿈 에서처럼 천장에서 돈이 쏟아진다면 모르겠지만 농부는 항아리를 땅속에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위드에 숨어서 농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땅속에서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어. 그런데 땅속에 도로 파묻는 걸 보니 남의 눈을 피해서 밤의 보물을 가지고 갈 모양이군. 할아버지는 농부가 밭을 다 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파내어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쇠똥 개똥 말똥 온통 똥뿐이잖아.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몹쓸 친구로군. 내가 몰래 뒤따라온 걸 알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항아리에 똥을 넣어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할아버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어디 한번 혼 좀 놔봐라. 할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짊어지고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사다리를 타고 농부네 집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그 친구가 자는 방이 여기쯤 이겠지. 할아버지는 지붕에 구멍을 뚫고 항아리에 남긴 똥을 방 안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한편 농부는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데 벼랑간 천장에서 돈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놀란 농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꿈이 맞았네. 천장에서 쏟아진 주인 없는 돈이니 이제 이 돈의 임자는 나야. 그렇게 해서 마음시착한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똥으로 보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 것을 평생 동안 아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을 살린 황구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장원 급제를 해야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선비는 이런 결심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떨어졌으니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보겠나.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 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할까? 어차피 내년에 다시 과거를 볼 텐데 1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거야. 선비는 한양에 남아 과거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새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자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구해 길렀지요. 황구야 집 잘 보고 있거라. 저녁에는 너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올게. 선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황구에게 꼭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구는 그 말에 답을 하듯 컹컹 짖었어요. 저녁에 선비가 돌아오면 황구는 껑충껑충 뛰며 반겼습니다. 선비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황구야 심심했지.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단다. 네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왔으니 많이 먹어. 청부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양에서 황구는 선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되었어요.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선비는 일하면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공부한 덕에 선비는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황구를 부둥켜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기쁘지 나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 선비는 황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였어요. 선비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 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선비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는 별로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하지만 이제 고생은 끝났소. 과거에 장원급제 했으니 앞으로 잘 사는 일만 남았소. 그래요? 잘됐군요. 아내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나중에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어요. 어쩌지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 그와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선비의 아내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루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을 없애버릴까? 그러면 아무는 집오지 않고 그와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 선비의 아내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선비의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때 황고는 새벽 일찍 깨어 부엌을 기옥거리고 있었어요. 선비의 아내는 생선을 굽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어요. 황고는 선비의 아내가 상위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깃국을 그릇에 담아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고깃국 두 그릇 가운데 한 그릇 에는 무엇인가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이 식사가 남편에겐 마지막 식사가 되겠지. 황고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깃국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선비의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밥상을 차려놓았지요. 선비는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다니 이게 얼마만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선비는 밥상을 둘러보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실실 흘리며 말했지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고맙 바꾸려. 선비는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때 황구는 마당에 앉아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비는 황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마당에 던져 주었지요. 황구야 너도 배고프지 우선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황구는 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구야 왜 먹지 않니 배가 안 고프니 선비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 녀석이 내가 당신과 정답게 앉아있으니 질투가 나는가 뭐 그렇지 황구야 말씀 그만하시고 어서 국이나 드세요. 맛있는 소고기 국이에요. 그럴까 선비는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갑자기 황구가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고기 국을 혀로 핥아 먹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구는 몸을 돌려 선비의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선비의 아내는 황구를 밀어내려다가 쓰러졌습니다. 황구가 목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의 가족을 헤쳐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는구나. 놀란 선비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황구는 벼랑간 피를 토하더니 마루에 고꾸라졌습니다. 선비가 살펴보니 이미 죽어있었어요.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구는 아내가 국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 대신 국을 먹었구나. 선비는 황구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황구야 너는 이 못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선비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황구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담 앞에 주인을 살린 개라는 비석을 세워 주었답니다. 똥으로 살린 물고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오어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절 이름이 항사사였는데 내 물고기라는 뜻인 오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신라시대에 해공이라는 나이 든 스님이 운제산 자락에 있는 항사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해공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별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쥐고 춤추고 노래하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또한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어김없이 푸른 옷을 입은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라고는 얼굴을 불숨 내밀었는데 해공스님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물에서 금방 나왔는데도 옷이 전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통력이 있었던 해공스님이 항사사에서 머무르고 있을 즈음 원효대사도 운제산 계곡에 원효함을 짓고 열심히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운제산 골짜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잠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던 해공스님이 원효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랜만에 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법력이나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자 원효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이렇게 하세 각자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씹지 않고 산채로 꿀떡 삼키는 거야 그리고 바로 똥을 누워 그 물고기가 몸 밖으로 살아서 나오게 하는 거지 그거 재미있겠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서 산채로 꿀꺽 삼켰지요. 자 이제 똥을 누러가세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바위 뒤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얼른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곧바로 똥을 통해서 나왔어요.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물고기들을 계곡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아서 헤엄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기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가 바로 내 물고기라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서로 자신의 물고기라고 우겼으니 말입니다. 내가 삼켰던 물고기라니까 아니야 자네 것은 저기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고 내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야. 해공스님과 원효대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항사사라는 절은 두 스님이 서로 내 물고기라고 말했다고 하여 오 어사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닭죽던 개 어느 시골집 외양간에서 황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외양간 앞마당에서는 수탉이 쌀알을 쪼아 먹고 있었지요. 황소가 수탉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닭서방 우리는 한집에 살면서 그동안 서로 모른채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으면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한다는 말까지 생겨났겠소. 창피한 노릇이오. 옳은 말씀이오. 앞으로는 정답게 지내봅시다. 황소와 수탉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황소는 수탉이 쌀알을 콕콕 쪼아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물었어요. 닭서방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도 얻어먹는 것은 고작 지피나 풀조가리뿐이오. 그런데 닭서방은 온종일 빈둥빈둥 놀고만 지내도 좋은 쌀을 얻어먹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니 소서방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오. 수탉은 머리를 쳐들고 뻑이 대시 말했습니다. 소서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이오. 덩치만 걷지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누가 당신을 받들어 모시겠소. 하지만 나를 보시오.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소.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당신은 산 것이고 나는 양반이오.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는 셈이지. 수탉은 이제 알아듣겠냐는 듯 거만하게 황소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개가 수탉이 황소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수탉을 꾸짖었습니다. 이놈 닦아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너는 양반이라서 대접받고 소서방은 산 것이라서 천대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소서방은 주인을 위해 온갖 고생을 도맡아 하고 있고 나 역시 주인을 위해 밤을 꼬박 세우며 집을 지키고 있어 그러고도 내가 얻어먹는 것은 주인이 남긴 밥찌꺼기야 넌 도대체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큰소리야 개의 말에 수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다니 정말 무식한 것들이군 개가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나는 이 세상에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 모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새벽에 꽃끼오 하고 운단 말이야 슬탉의 말에 개는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고작 그거야 겨우 시간이나 알려주면서 커다란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굴고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 잠새도 너보다 일찍 일어나 잭잭잭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 잠새 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잠새는 시도때도 없이 잭잭 울잖아 그리고 내가 높은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군다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나는 실제로 시간을 알려주는 벼슬을 맡고 있다고 무식한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겠는데 내 몸을 좀 봐 무슨 털옷을 입고 있는지 화려한 비단옷이잖아 머리에는 붉은 관을 쓰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알겠어 누가 내려준 벼슬이냐고 그야 물론 하느님이지 궁금하면 나중에 하느님한테 물어봐 수탁은 걔가 무슨 말을 하든 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거리를 했어요 걔가 너는 무식하니까 한자를 모르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싶으면 새벽마다 외치는 나의 꽃기오 소리를 한자로 풀어봐 무슨 뜻이 담겨있는지 알테니까 걔는 머쓱한 표장을 지으며 수탁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잘 잘 들어봐 꽃기오 꽃기오 한자로 쓰면 고알 고자와 그 기자와 중요요자야 즉 중요한 것을 알린다는 뜻이지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 입을 다물고 있던 걔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가 그렇게 한자에 밝으면 나의 멍멍 소리도 풀어보아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니 물론이지 한자로 쓰지 않아도 금방 할 수 있어 멍멍은 멍텅굴 이라는 뜻이야 뭐야 걔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놀려 수탁에게 번개같이 덤벼들어 벼슬 한입에 꽉 물었습니다 벼슬 물어뜯긴 수탁은 재빨리 날아올라 지붕 위로 도망쳤지요 걔는 지붕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탁이 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멍텅굴이 개야 여기는 못 올라오지 어때 약오르지 수탁은 지붕 위에서 개를 놀려댔습니다 가까이 이놈 내려오기만 해봐라 묵사바를 만들어줄 테다 개는 마당에서 길길이 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니 지붕에서 내려가게 멍텅굴이 개는 역시 생각이 모자라다니까 개는 지붕만 쳐다보며 멍멍 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졌는지 나중엔 주둥이가 뾰족해졌어요 개를 놀려대고 있지만 수탁도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쓴 붉은 관이라고 자랑스러워 하던 볕이 개에게 물어뜯겨 톱니처럼 웃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닭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 하나석 북글씨 그림 길쌈 등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상에 따른 스무살이 가깝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통 말관량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거세고 까다로운지 한 번 심통이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상도 딸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지요 제상의 딸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고울에 퍼져서 어떤 집에서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상의 집에 뜻밖에도 제상의 집 못지않은 양반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그 양반집 아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청년이었어요 제상은 사위감을 불러내어 밖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여간 똑똑한 게 아니야 제상은 사위감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내 딸이 혼인을 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성죄를 부린다면 자네는 어찌 하겠는가 사위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꾀를 써서 휘어잡아 하지요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가 있지요 사위는 사위는 제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상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군 딸아이의 못된 성질을 제대로 고칠 수 있겠어 이윽고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전날부터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콩죽만 잔뜩 먹었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올리러 신부의 집에 가서도 찬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신방이 마련되었어요 신랑은 신방에서 신부와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벽 늦쯤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에 신부는 잠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신방에 친정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똥냄새가 가득 했습니다 신부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내가 똥을 써더니 신부는 자기 속옷에 똥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첫날밤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람 얼굴이 빨개진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자 신랑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신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신랑이 방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놀라서 달려왔더니 이 모양이구나 신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신랑은 날이 밝자 신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친정에 홀로 남게 된 신부는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괄량의 기질은 사라지고 풀이 죽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상은 사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라이의 못된 성미가 고쳐졌으니 이제 그만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리하여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홀레를 올린지 꼭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 뒤 말괄량의 신부는 온순하고 얌전한 아내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답니다 똥물 목욕 옛날 평양에 꾀가 많기로 소문난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권세부리는 양반들이나 욕심 많은 부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골탕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내는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참견하고 다닌다며 김선달에게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김선달은 남편을 우습게 알고 돈만 밝히는 아내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혼 좀 내주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에 다녀온 김선달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 똥도 약으로 쓰이는 것 같더군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걸 보면 아내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서울은 역시 다르네요 그러더니 김선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똥을 어떻게 해서 팔고 있던가요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김선달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를 골탕 먹일 생각에 똥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냥 똥이 아니지 사람의 똥을 잘 말려 곱게 가루를 내어야 비싼 값에 팔 수 있다오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똥을 팔아 큰 돈을 벌어보려고 그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사람 똥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볕이 드는 날에는 마당에 돗자리를 깐 뒤 그 위에 똥을 펴놓고 잘 말렸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린 똥을 모두 가루를 내어서 자루 속에 담아놓았습니다 마치 쌀을 보관하듯이 말입니다 김선달 김선달은 처음에는 못 본 채 하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충고했습니다 똥가루를 자루에 담지 말고 체반에 담아두는 게 낫지 않겠소 체반에 보자기를 깔고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을 거요 알겠어요 진작에 가르쳐주시지 아내는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체반에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똥가루를 담아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똥가루는 꽤 많이 모아졌어요 몇 겹으로 쌓인 체반에 담겨있는 똥가루가 서너 말 이상이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그날 날씨를 살피며 아내를 골탕 먹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잔뜩 흐리더니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곧 소나기가 내릴 것 같자 김선달은 급히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똥가루를 팔러 갑시다 요즘 평양시장에서도 똥가루가 잘 팔린다던데 오늘같이 흐린 날은 똥가루를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당장 가요 아내는 똥가루가 가득 담겨있는 재반을 머리에 잇고 김선달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김선달과 아내는 평양시장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같은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구 퍼부어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채반에 담겨있던 똥가루가 비에 젖어 물이 되어 아내의 얼굴로 줄줄 흘렀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똥물은 넘쳐 흘러 아내는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되었어요 김선달은 그런 아내를 보고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안타까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째 금가루가 똥물이 되었네 아유 아까워라 소나기 때문에 동발기는 다 틀렸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리는 김선달의 말을 듣고 그제야 아내는 김선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똥물로 목욕을 한 아내는 화가 치밀어 채반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달은 시장 쪽으로 내달리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속은 사람이 바보지 그러길래 누가 돈을 좋아하래? 라고 말입니다 기와 짱으로 호랑이 잡기 옛날 옛적 어떤 선비가 조선 팔도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치 좋은 곳이 참 많지요 시리산, 설악산, 오대산을 다 둘러보고 이제 금강산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금강산에 턱 들어서서 어느 골짜기를 지나는데 웬 젊은이가 두 손에 기와장을 들고 휙휙 내두르고 있는 거예요 숲이 자욱하게 오거져서 한치 앞도 잘 안 보이는 곳인데 그 숲에다 대고 기와장을 정신없이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는 왜 그러고 있소?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돈 벌려고 이러지요 하면서 연신 기와장을 휘둘러 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에요 선비가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다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러고 있으면 돈이 생기요 그럼요 이렇게 몇 번 내두르면 바로 이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나오지요 한번 해보시려 기와장만 내두르면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나온다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도 선비는 금이 생긴다니까 욕심이 나서 고지 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좀 해봅시다 얼른 기와장을 받아들고 한바탕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이는 냅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와장을 휘둘러도 금사라기는 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내두르기를 그만두고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막 돌아서려는데 숲 속에서 무엇이 부시럭 거리는 겁니다 옳지 이제 금사라기가 쏟아져 나오려나 보다 좋아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금사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그러고는 입을 딱 벌리고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급한 김에 기와장을 다시 주워들고 마구 내둘렀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슬금슬금 도로 숲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숲이 자욱하니 금세 호랑이가 안 보였지요 이제 살았다 하고 막 돌아서려니까 호랑이가 또 어흥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또 기와장을 마구 내둘렀지요 그러니까 도로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돌아서면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기와장을 휘두르면 도로 들어가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그저 죽어라고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사코 그러고 있어야지 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속았구나 금사라기가 나온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서 이 힘든 일을 떠맡게 되었구나 선비는 신세 타령을 해가며 하루 종일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멱을 감고 아주 지쳐서 헐떡거리면서도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살피탄이 기울었는데 어떤 신랑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처가에 간다고 떡이야 술이야 고기야 담뿍 장만해서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지요 옳지 저 신랑을 깨워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떨궈버려야지 자기도 젊은이에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속여버리라 하고 여보시오 신랑 가는 신랑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기와장 한번 내둘러 보시래오 그건 못하러 내둘러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내두르면 저 숲 속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나온다오 이 신랑이 욕심이 없었으면 점잖게 사양하고 그냥 갈 길이나 가겠지요 그러나 금이 나온다는 소리에 그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소 그러면 어디 나도 좀 해봅시다 이래서 신랑이 기와장을 넘겨받았어요 선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아나 버리고 신랑 혼자서 기와장을 내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휘둘러도 무엇이 나와야 말이지요 그만두자 하고 막 돌아서려는데 숲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쿠 나는 죽었다 이제 보니 내가 속았구나 뒤늦은 속은 걸 알아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어떻게 해요 신랑도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죽어라고 기와장을 내두르고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선비는 그 길로 금강산을 나와서 또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다녔대요 묘양산 백도산을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 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갔는데 내려오다가 또 금강산을 지나치게 됐나 봐요 금강산에 들어서서 전에 기와장 휘두르던 골짜기를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신랑은 어찌 됐으며 호랑이는 어찌 됐나 하고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웬 사건 쓴 중이 기와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기와장을 넘겨받았나 봐요 중이 등에 짊어진 바랑이 들썩하도록 기와장을 내두르다가 선비를 보자 여보시오 선비 하고 부르겠지요 왜 그러시오 여기서 이것을 내두르면 숲에서 금사라기가 술술 쏟아져 나온다오 한번 해보시려오 선비는 껄껄 웃으며 그거 내가 전에 해본 것이오 나는 이제 금사라기가 필요 없으니 스님이나 많이 하시오 하며 성큼성큼 가던 길 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똥물 목욕 이야기도 돈벌 욕심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믿고 똥가루를 준비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돈에 돈이 멀어 남이 하는 말을 지나치게 믿어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돈은 없으면 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돈만 따라가는 행동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